잘들 계시죠? 여러분들? 잘들 계시죠? 상황이 뒤숭숭하건 안하건을 떠나서 어차피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걸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반기에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했으면 좋겠는지 에 대한 하반기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할게요 개별적 상황이 너무나도 다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월부터 쭉 인강으로 쭉 커리큘럼 타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수이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친구들을 제가 다 한 번에 퉁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질문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대략적으로 커리 관련된 상담은 우리 조교들도 좀 해줄 수 있겠지만 저도 많이 투입이 되니까 꼭 저의 말을 들어야겠다는 분들은 김지영 선생님이 꼭 해주세요 이렇게 달아 놓치든지 근데 우리 조교들도 이미 작년에 다 경험했었던 친구들이라 훨씬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얘들아 하반기라고 하는 것은 봐 난 이렇게 느껴져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왔을 때 상반기는 전 무조건 이게 돼야 될 시기 메인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읽기의 메인 이렇게 쓰자 순서를 이렇게 좀 쓰자 해석력의 메인 글읽기 능력의 메인 그리고 문제풀이의 메인이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력의 메인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디서 이미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냐면 당연히 구문 수업이죠 V 구문이요 상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V 구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얘도 있어요 V 단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어차피 해석이 필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V 단어와 V 구문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걸 나는 좀 바라는 거고 하지만 가장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 상반기 때 뭐냐면 글읽기 능력이에요 문제를 풀려면 글을 내가 뚫어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글읽기 능력은 그냥 줄줄줄 해석해서 넘어가는 능력 말고 어려워도 뚫어내야 될 수 있는 능력이야 어려워도 기준 잡아서 설정해서 뚫어나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보통 현장에서도 올인원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상반기 때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도 좀 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 내가 해석력도 돼 단어 구문도 어느 정도 되고 이제 글도 내가 어려워도 뚫어낼 수 있어 그럼 뭐 해야 되지?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문제의 유형별 풀이에 대해서 기본적 세팅은 돼 있어야 되니까 그걸 저는 V 유형 독해에서 다루죠 있지? 그게 이 놈이죠 인강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인강 기준으로요 현장 강의 친구들은 제가 조금 다르게 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현장 강의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대나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제가 조금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 틀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그럼 하반기 때 내가 너네들한테 원하는 거리는 뭐냐면 무조건 디테일이야 이제 디테일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라는 건 뭐냐면 선지를 네가 바라보는 디테일이야 아니 전반적 해석력은 다 됐었고 줄거리까지 다 파악이 됐는데 꼭 선지 한두 개가 어긋나가지고 틀리는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많이 경험해야 되거든 이거 빨리 더 채워 넣으셔야 돼 또는 사실은 여기 있는 얘기가 또 똑같이 나오는 건데 글 읽기 능력에서의 세부적인 사항 파악하는 거 메인 말고 이런 거에 디테일도 좀 있으셔야 되고요 됐지?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디테일이라고 하는 건 글 읽기 말고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에서 네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디테일 이 세 가지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남은 기간에 채웠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돌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를 잘 봐야 되는 능력이나 글 읽기를 대략적 줄거리가 아닌 세부적 사항까지 잘 파악해야 되는 디테일은요 제 수업으로 따시면 부위 빈칸이 여기에 정면으로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현장에 분들은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현장 강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디테일이에요 저는 빈칸보다 다른 유형이 중요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빈칸이긴 하지만 얘들아 빈칸은 결국 글을 잘 읽어야 되는 거의 정수잖아 핵심 에센스잖아 빈칸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파악을 잘 하시면 다른 유형도 자연스럽게 잘 풀리게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디테일, 글 읽기의 디테일이나 선지 디테일이 좀 부족하신 분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나는 선생님 저는 전반적으로 해석력도 좋고요 해석해서 이해되는 문제들은 거의 다 맞춥니다 주제, 제모, 빈칸, 어휘 등등 근데 저는 유도 순서 삽입 문제가 꼭 맞추다 틀리다를 반복해요 네 그게 이거였어요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디테일이 떨어지셔서 그래요 이분들은 부위 순서 삽입을 남은 기간에 좀 필수적으로 좀 해주세요 특히 순서 배열 두 문제, 문장 삽입 두 문제 중에서 꼭 한두 개씩 틀리는 분들 거기다 제가 이 이전 캐스트 영상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너도 챗GPT도 틀릴 수 있다 에 메시지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즉 챗GPT도 순서 삽입 졸라 못하고 있어 지금 아 물론 챗GPT 뭐 4.0? 뭐 4? 뭐 이게 나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 하는데 아직은 얘도 안 돼 근데 그게 너랑 비슷한 행동 같아서 그래 그냥 아 이거 다음에 이거겠지 아 이쯤 집어넣으면 되겠지 라는 그 그쯤 자연스러움에 너의 몸이 너무 휘어 이렇게 기대어져 있으면 어 이거 또 틀리다 맞다를 반복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 진짜 이 두 가지 꼭 디테일한 수업으로서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남은 기간이 7, 8, 9, 10 그리고 한 11월 조금 그럼 대략 한 4.5달 영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못하는 것 같아서 최소한 책 두 권 정도는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디테일을 잡기 위한 주요 수업은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수업이고 수업 자습으로 내가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연습을 좀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하반기 때 파이널 스피드 그리고 김지원 부임 모의고사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시 한번 뭐라고? 나의 개인 적용 연습이야 스피드는 곧 개강되고요 참고로 스피드라고 하는 수업은 다른 게 아니고 파이널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가 되게 두꺼울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약간 엔제야 엔제 근데 이걸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푸시는 분들이 있는 거 저 알아요 근데 어떨 때가 있지? 정답을 맞춰도 이렇게 푸는 게 맞는지가 꺼림칙한 분들 해설지만으로 이게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엔제 느낌으로 문제풀이 양을 늘려주는 수업이에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너 잘했다 잘 못했다 라는 걸 찝어는 줘야 되니까 그걸 찝어주는 수업이고 스피드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괴게 진도가 빨라요 빨리빨리 풀어요 보통 제가 한 문제에 다른 일반적 수업에서는 한 15분 좀 어려우면 20분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한 5분? 길어야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쭉쭉쭉하면서 빠르게 핵심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는 거니까 수업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아주 적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는 쉬우면 안 들어도 될 정도예요 에다가 김지영 모의고사 제가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한 거 올해 제 개인 모의고사 처음 낸 거잖아 그 비둘기 캐스팅 영상 찍은 거 그거 올해 중에 제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작업이 바로 저거였어요 수많은 제 노력과 이런저런 것들이 다 투입된 첫 번째 모의고사이라서 제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고 특히나 선지를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많이 썼던 문제인데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수강평에서 너무나 내 의도를 잘 알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었다 시즌 1 곧 있으면 시즌 2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개인 연습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여기도 당연히 어마무시한 해설 강의가 기다리고 있겠죠 해설 강의 알잖아 해설 강의 하잖아 열심히 하잖아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 퀄 모의고사도요 요것도 요거는 참고로 제가 문제의 출제엔 단 0.1%도 개입 안 했습니다 알겠죠? 그냥 주어진 걸 저도 받아서 회사에서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풀하는 거고 아주 실전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수업일 거예요 때로는 저도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낸 거니까 내가 틀리진 않겠지 다만 내가 의도를 나 설명해 주셨지 이래서 내가 이 선지를 쓴 거야 이래서 이런 걸 파악하라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겠죠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나 아니면 V모고 아니면 퀄 모고 뭐 이런 것들을 개인 연습용으로 쓰시면 저는 더할 나이가 없겠다는 정도겠죠 네 이거 빼고 저는 하반기에 혹시 더 앞쪽에서 무엇을 더 중심적으로 더 봐야 될 거 저는 좀 더 돌아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질문 게시판에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좀 답을 드릴 거고 어... 아예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얘기할까? 얼마만에 다 끝내야 됩니까?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봐 이교제던 이교제던 얘들아 현장 강의에서는 대략 몇 회의 수업이 끝나냐면 7회 정도에서 끝나고 그럼 한 달하고 한 두 달 거의 가까이 되겠죠? 7회니까 7주 7주 근데 그건 현장 강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3시간 반씩의 수업일 때의 말이고요 인강을 듣는 여러분들 지금 특히 마음이 급하신 여러분들은요 두 배는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? 일주일에 한 번에 그 수업으로 가는 건 1월달 기준으로 수업 쭉 들어왔던 분들은 그게 좀 되는데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좀 더 빨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욕심입니다 한 달 내지 한 달 반 안에 끝나야 돼 각각 그리고 남은 기간에 이런 거 좀 채워 넣으시고 그게 제 바람이에요 됐죠? 네 그 정도 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으니까 우리는 수업에서 저를 보든지 다른 캐스트 영상에서 저를 보든지 또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보든지 또 봅시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말이 쉽지 쉽진 않지만 우리 한 번 구평 향해서 향해보고 수능 통해서 우리 한 번 승리를 쟁취해보자 뷰영화 김정혜였습니다